어머 여기 청소기도 있네. 이거 멋있네. 저건 또 뭐야. 갑자기 또. 청소기. 봐봐 불안하잖아 아버님. 아유 이놈 청소기나. 여기 끈이 짧으니까 이거 봐봐. 여기 걸리앗거리고. 청소기도 사야 되는데. 누가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. 우리 거는 손이 짧아서 이거 끌고 다니고 문제방에 막 끓었다 내렸다 밑에 엎드렸다. 이거 봐봐. 엎드려가자. 엎드려가자. 나 허리도 안 좋은데. 꼼짝거리고 싫어가지고 주면 자꾸 사람이 더 나태해진다니까. 내가 그래서 빨리 가자 그런 거 아니야. 데려오면 안 된다고 자꾸. 매장 직원은 꼭 나타나요. 도와준대. 찾는 제품보다요. 어머니가 선 있고 막 이렇게 안 좋다고. 옛날에 안 좋잖아. 청소기보다 이게 더 편하다고 막 하셔가지고. 아 네 요즘 나오는 청소기인데요. 한번 시연 해보셔도 되거든요. 시연 해보면 진짜 너무 맘에 들죠. 이렇게 가볍네 이거 도는 것도. 서갖고 이렇게 하잖아. 우리 거는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. 일부러 막 저거 저거 운동하잖아. 그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. 어머니 상당히 깔끔하실 것 같아요. 어머. 야 진짜 저 지금 물건 팔 줄 안다. 예 저는요. 옛날에는요. 매일 빨래도 해다 싶었어요. 아버님 맨날 비누값이 아깝다고. 수도 물도 많이 나온다고. 항상 잔소리하고 맨날 그랬어요 저한테.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아이고 뭐 또 그런 얘기까지. 맨날 이불도 맨날 빨라 싶어요. 퍼텐이고 맨날. 복자 씨. 그 자꾸 이야기하면 저거 하니까. 일단은 내가 공장에 좀 일이 많아지고. 내년에 많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. 여기 세탁기도 있네. 네 네. 옥자 씨. 아이 그거 잘 쓰면 자꾸. 세탁기도요.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. 그니까. 옥자 씨 그러면. 아 이것도 맘에 든다. 옥자 씨. 이불도 맨날 탄데. 얼마 엉키네. 해보셨어요 혹시. 안 떨어봤지. 아이고. 지금.